우리는 이야기의 원형을 찾아나서는 여정 중입니다. 수많은 작가들이 저마다의 지도를 만들었고 또 다른 수많은 작가들은 그 지도를 공유하고 있지요. 그 지도는 폴롯이라는 의미입니다. 용도와 지형에 따라 누군가는 지도를 세분화해서 그 지도가 다양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는 동안 또 다른 누군가는 모든 지도를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몬의 웹툰스쿨의 이야기작법방송 궁극의 플롯 오늘은 캔벨과 보글러의 영웅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그 놈 토크를 스킵하고 싶으시면 28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스쿨의 재반 코너들을 진행하고 있는 메인작가 메인작가의 메인진행 웹툰작가 이종범입니다. 닥터 프로스트를 연재하고 있고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학과에서 교수로 재집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혁주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극 그리는 유승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프로그램에서 개그를 맡고 있는 김태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혼없는 리액션 홍란지입니다. 제가 하는 것 정도로 길게 해주시지 최근 반가워활동 홍란지 봇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반응이 좋을지 몰랐어요. 저는 사실은 가신다길래 저는 솔직히 알았어요. 이거는 공민우 피디님의 공이다. 어우 진짜 정말 애쓰셨어요. 편집을 좀 해본 분들은 아거든요. 아니 근데 민우 피디님의 허락을 받고 한 거였어요? 아니요 전혀 아니었죠. 엿 먹어보라 이러면서 너무 죄송했어요. 편집이 진짜 힘들 건 아는데 제가 해본 사람이니까 아는데 모르겠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이러고 던졌는데 오 그것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럴싸하게 해주신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지금 바깥에 계신 피디님 옆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빨을 꽉 물었어요. 이쪽으로 안 보고 웃고 있어요. 보기 타는지 뭔가 드시고 계십니다. 사무실에서 누가 열받게 할 때 그쪽 안 보고 웃잖아요. 아무튼 최근 반가워활동을 들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홍란지 봇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뭐죠? 네 영혼 없는 리액션이죠. 아 이렇게 또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요. 근데 약간 텀이 있어가지고 이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이미 한풀 꺾일 때가 아니었어요. 아 맞다. 아닙니다. 그 사이에 홍란지 봇 자주 활용할 거고요. 오늘도 지금 홍란진 선생님 와 계신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도 여기 와 있습니다. 트위터에 봇 계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개설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각 진행자분들의 리액션을 수집해서 종국에는 모두 다 쫓아내고 저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하면 다들 좋아하겠구나. 안되겠다. 근데 이것도 PD님께 허락을 막고 아유 농담이죠. 대신 출연을 다 PD님에게 몰아줘. 괜찮은데? 웃으시나? 웃으신다 웃으신다.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자 일단은 궁극의 플롯은 그 특성상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요. 어색해질 법도 한데 생각보다 다들 친해지셔가지고 갈수록 녹음 진행이 힘듭니다. 너무들 사단들을 많이 하셔서 좋습니다. 반갑게 이렇게 작가님들 많이 할 기회가 많지 않죠. 최근에 김태권 작가님의 발언에서 슬픈 BGM을 깔 기회가 너무 없다며 우리 공민우 PD가 아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또 이렇게 서포트 파이어 지원 사격으로 홍란진 선생님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다르고요. 오늘은 슬픈 음악 마음껏 들으실 수 아니 그게 아니죠. 재밌어져서 슬픈 음악을 안 튼다는 말씀 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대하고 있고요. 아니 재밌어서 그런 거 맞아요. 재밌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들리시지요. 어디 보고 말씀하셨어요? 저기 홍란진 보십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그거 있죠? 방금 들으신 음악이 그 슬픈 음악 최근에 제가 김태권 작가님 그 상황이 궁금한데 시진핑 관련해서 최근에 한겨레에 쓰신 나는 역사다 코너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보면서 느낀 게 그 많은 지식이나 견해 심지어 지면이 좁아서 견해는 아낀다 이러고 쓰셨는데 아 멋있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 정말 지면이 좁아요. 사실입니다만. 좁긴 좁아요. 지면이 좁아서 견해는 아낀다라고 아낀다고는 안 썼어요. 그냥 못 적은다. 견해는 못 적었다. 사람들의 반응들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덕후입니다만 관심이 없는 분야는 잘 모르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김태권 작가님 그 수많은 견해와 지식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역사, 정치, 만화 다 있어요. 계급 빼고 다 알아요. 개그에도 조회가 깊으시죠? 아니요. 그냥 정말 바로 이것이었군요. 아니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개그의 소재로 쓸 수 없는 것이 없나. 찾다 보니. 개그는 늘죠. 아 거기가 문제였구나. 세상 일에 관심은 없습니다. 사실. 온 것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글을 쓰셔서 개인적으로는 항상 궁금했어요. 혹시 재밌는 게 없나. 기웃거리고 있을 뿐이고요. 아 근데 진짜로. 제가 웃길 수 없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로 궁금해서. 시진핑 주석의 집권에 대한 그 수많은 맥락들. 그런 거 예를 들면 어디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찾아보는 겁니까? 다 그때그때? 아니요. 그냥 다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길래. 힘까지네요. 아닙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아무튼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요즘에 근황 어떠십니까? 아이를 보고 있죠. 이 부분이 복붓이에요. 아시죠? 정말.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맨날 복붓인데요. 복붓은 아니고요. 아이 아가님한테 장착되는 스킬이 한두 가지씩 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최근에 장착한 스킬트리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장착한 스킬은 근데 그 스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이와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사람 아니면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항상 최근에 장착된 스킬은 떡썰기 같은데 떡썰기. 아. 클레이. 그거는 크게 아직은 장착 중이고요. 아 네네네. 클레이를 잘 만지게 해서 아빠 대신 마감을 하게 이제 딱 보고 알았어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도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도제를 키우고 계시구나. 어시 아닙니다. 대필입니다. 대필. 아 대필. 고스트라이터. 그렇죠. 아빠 대신 이제 가문의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최근에 장착된 스킬은 풍선을 잡고 흔듭니다. 음. 그게 스킬이에요? 뭐 그런 거예요. 나요? 누가요? 아 그 따님. 저 말고요. 저는 풍선을 잘 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스킬이 장착이 됐어요. 육아에 대한 거 말고 제가 늘 물어봐요. 여쭤보잖아요. 그 작업에 대한 것들? 좀 말해주면 안 돼요 제발. 아니 그게 아니라 김태원 작가님은 제가 봤을 때 육아를 거의 작업화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작업을 맨날 뭔가 하고 있는데 뭔가 최근 뭐 했지 생각하면은 생각이 안 나요. 애보는 거 말고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이 시기가 지나고 난 후에 김태원 작가님에게 어떤 게 나올까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육아의 시기 지금 되게 전쟁 같은 시기일 텐데 이 시기가 끝난 다음에 과연 김태원 작가님에게 뭐가 나올까 그거 뻔하죠. 이제 그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인생의 깨달음 인생의 허탈함 처음에 육아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만 상투적으로 들었는데 진짜 육아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진짜 육아를 하고 계셔서 지금 지난 다음에는 아니 근데 뭐 제가 뭐 엄청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이번 지나고 지나고 난 다음에는 뻔하죠. 인생의 허탈함을 느끼고 관광버스를 타고 공급을 다니면서 단풍을 보고 버스 안에서 춤을 추겠죠. 그렇죠. 죽음혈을 찌르면서 그게 기대가 됩니다. 저는 김태원 작가님은 모르시는 분들 이제 없겠지만 히틀러 관련된 만화들 그리고 십자곤 전쟁 그리고 이런 분이 만약에 그 육아 만화를 그린다 상상을 해보면 이토준지의 요낸무 같은 그 자체로는 재밌지만 상당히 의외적인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진짜요. 제가 좀 잘 씻고 잘 입으면 이토준지 만화의 주인공 닮았다는 얘기를 맨날 들어서 지금 상태도 딱이에요. 지금도 씻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것은 최근 김태원 작가님의 헤어스타일입니다. 사거리 미소년 사거리 미소년 아니요. 그게 알고 요즘에 핫한 코드가 뷰티실버 아름다운 은발이죠. 근데 지금 김태원 작가님의 앞머리 쪽에 살짝 흰색이 보이는데 그게 저는 한 10년 뒤에는 굉장히 멋진 그거 아시죠? 영능력 사다함 작가님의 영특반 특영반 죄송합니다. 특영반 영특반이래. 그건 영재반이고 사다함 작가님의 특영반 주인공 보면 앞머리가 흰색이잖아요. 그 스타일로 좀 가고 계세요. 약간 그 스컹크머리 그렇죠. 스컹크머리 기대가 되고요. 배우 주성치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멋이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좋은 걸로 얘기를 해도 아니요. 저는 주성치가 제일 좋죠. 웃겨야 돼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표정만 봐도 웃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는 결핍에서 시작해서 동경으로 가죠. 주성치를 좋아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또 다른 근황 없으신가요? 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또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생각하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육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그런 게 있나 봐요. 모든 것이 그쪽을 향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게 좀 블러를 먹는달까? 어떻습니까? 홍남집 선생님.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고 최근에 한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집에만 갔다 오면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다시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뭐 아들 둘 키우신 분 앞에서는 진짜 명함도 못 내면 아니에요. 저는 거의 둘째가 난 다음에는 거의 그렇게 아이들한테 몰두할 시간은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순간순간 계속 몰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있던 건 빨리 이걸 닫아버리고 머릿속에 지우고 여기에 몰두했다가 또 다른 걸 할 때는 또 지워버리고 또 몰두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점점 지우개가 성능이 좋아져요. 아 깔끔하게 지워져요? 네. 깔끔하게 지워져요. 재밌는 걸 느꼈어요. 육아 얘기 나누시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군대 얘기하는 남성들과 비슷한 코드가 있어요. 다들 공감하면서 동시에 에이 그건 쉽지. 애들 남자 둘 키워봤어? 이런 거 있죠. 야 나는 철원이었어.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종류의 코드들이 있다는 걸 요즘 느꼈습니다. 최전방에서 전역하신. 아닙니다. 저는 뭐. 최전방은 남자 스시고요. 안 맞네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안 맞네요. 홍현우 선생님은 그럼? 남자들은 상당히 전방. 그렇죠. 그렇죠. GOP.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 그 얘기를 육아 얘기를 해서 그런지 바로 갑자기 어제 저희 둘째가 다섯 살인데 엄마 우리 집에는 동생이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라서 네가 동생이잖아. 그랬더니 아니 아기 말이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기는 없어. 핵심을 찌르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희 첫째가 딱 고만한 개월 수에 엄마 나는 왜 동생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아 선생님에게는 동생이 없어요? 둘째를 가졌던 생각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기가 동생을 원했어요? 네네네. 그냥 동생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보통 아이가 동생을 원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는 안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니면 있는 동생을 바꿔달라 그러거나 이제 바꿔달라? 싸우고 난다. 가서 바꿔와.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거 웬 근황이 없으세요? 다들 왜 이러시지? 있죠. 저는 또 요즘에 커피숍에 요즘 가봤더니 음악이 바뀌었어요. 뭘로요? 이 시즌이 되면 항상 들리는 음악들 있잖아요. 시즌송이 또 시즌송. 크리스마스 음악으로 바뀌어서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이제 그때가 왔구나. 설레고. 맞아요. 저희 집도 크리스마스 상화과정으로 바꿨어요. 들어보니까 곡에 있네요. 여기 계신 작가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근황을 빌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제주소년의 겨울의 첫날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겨울의 첫날이라는 제목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경계가 사실 계절은 없는데 각자 자기마다 아 드디어 겨울이 됐구나라고 느끼는 그날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작가님들은 어떤 시그널로 겨울이 왔음을 처음은 느끼세요? 지금 예를 들면 누구는 커피숍의 노래가 바뀌었다. 예를 들면 벚꽃이 나오면 아 봄이 됐구나. 벚꽃은 등이 나오면 이런 것처럼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나와서 늘 입던 옷을 입고 나왔을 때 후회하는 상황이 항상 첫날이거든요. 아 춥다. 이럴 때? 코크테크 있잖아요. 공기가 있잖아요. 아 요건 겨울 공기다. 맞아요. 그런 거 느껴지죠. 다른 분들은 주로 뭘로 느끼십니까? 저는 진짜 재미없는데요.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이에요. 지금부터 봄인가 보다. 기업형으로. 상반기, 하반기. 분기. 근황 가시죠? 홍쌤. 저는 있어요. 적어온 거 보고 있어. 근황 고. 지금 말씀하신 거 질문에 대답하면서 근황 마무리할게요. 저는 베니 메닐로우라는 옛날 팝송 가수 중에 베니 메닐로우. 웬옥터버고지라는 노래를 들으면 아 가을이 오는구나. 가을이 가는구나. 그러면서 또 제가 가을을 진짜 타거든요. 잠깐 플레이해 주세요. 어떤 노래인지 앞부분 조금만. 아 그래요? 잠깐 좀 기다려야 되는데. 편집해 주실 거예요. 우리 곰피디가 있잖아요. 이런 노래. 완전 좋죠. 손 웃기치고. 이 노래가 나오면 겨울이 왔구나. 아니요. 가을이 가는구나. 가을이 가는구나. 이제 겨울이겠지. 가을이 왜 벌써 가. 왜 이런 거. 근황 때마다 우시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그렇죠.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짧게 들려야 드리는 점. 네. 너무 좋아요. 겨울의 첫날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근황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다른 두 분은 뭐 어떻게 지내세요? 아 전 근황인가요? 네. 나 지금 나는 언제 겨울을 느끼지? 생각하고.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아 저는 김장을 할 때요. 겨울이 보면. 최고입니다. 생활. 김장을 하시는구나. 요즘 드문데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처가에서 아 네. 김장을 하는데 항상 김장은 약간 뭔가 신나는 날이거든요. 본인이 안 하셔서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제 주위에 아기 보는 아빠가 자기가 김장하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가끔 직접 김장하시는 분들도 그걸 즐기시는 때가 있긴 한데. 제가 이렇게 뭐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그날은 이제 수육을 이렇게 먹는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수육을 기다리지. 김장쌈. 김장쌈 안 기다리죠. 수육을 기다리죠. 김장쌈과 수육. 굴이 있어야 돼요. 막걸리.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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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이 있어야 돼요. 먹고 싶다. 그래서 최근에 근황은 김장님. 일을 하나요. 저의 요즘 근황은 물론 당연히 마감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가장 그 핫한 근황은 클립 앱이 나와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모든 작가들이 다닙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뭐죠 이게? 아이패드 제가 갖고 있는 게 10인치인데 제가 이제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 12인치를 살걸. 큰 거 살걸. 근데 작은 게 귀여워요. 예쁘고. 하지만 불편합니다. 남이 보는 거랑은 다르죠 이제. 만화 그리시는 웹툰 작가님들이 거의 다 쓰시는 어플 프로그램이 포토샵이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겠지만 사실은 클립 스튜디오라는 걸 참 많이 쓰시죠. 저는 대비방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타블렛이 정전식이기 때문에요. 미세하게 손떨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즐기는 분도 계시지만 깔끔한 펜선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좀 불편합니다. 근데 클립 스튜디오가 거의 처음으로 손떨림 방지 기능을 아주 잘 안착화시켜가지고 웹툰에서 보여지는 깔끔한 펜선 이건 거의 다 클립 스튜디오거든요. 드로잉이 살아있는 거친 펜선은 포토샵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네이버 웹툰 트롤 트랩의 유비 작가 같은 분들 그냥 포샵으로 다 하시는데 클립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깔끔한 펜선을 즐기는 경우거든요. 요게 아이패드에서 나왔어요. 근데 신티크 액정 타블렛보다 월등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월등해요? 아 진짜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신티크 어떡해? 저는 매듭. 그래서 약간 그 평소에 되게 신티크에 아쉬움이 많았던 한 작가로서 되게 통쾌합니다. 아 솔직히 통쾌한 게 있어요. 워컴 좀 독점할 때 잘해주지.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저기 신티크 파생 상품으로 나왔던 그 이름 뭐죠? 저기 휴대용 되는 그... 아 컴페니언이요. 컴페니언. 컴페니언. 컴페니언 파신다는 분들 얘기가 많이 나와서 되게 많이 나왔죠. 너도 나도 내 모바일 스튜디오를 사가라. 워컴 이번에 긴장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워컴에 뭐 디스하는 건 아닌데요.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애플 펜슬이 충전을 해야 쓸 수 있죠. 근데 사실 애플 펜슬이요. 무충전식 기술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애플에서. 휴이온 같은 액정 타블렛도 펜을 충전해서 써야 됐었어요. 그 이유가 무충전할 수 있는 그 타블렛 펜의 특허를 와컴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풀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휴이온에서 무충전 펜이 나왔죠. 아마 애플 펜슬도 조만간 충전 필요 없는 버전으로 갈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작가들에겐 좋은 소식이죠. 애플 펜슬은 충전이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애플은 뽀대나는 게 반인데 애플 펜슬 충전이 정말 이게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꽂아두면 막대사탕 같이 되거든요. 휴이온 구체라는 얘기도 있고 맞아 맞아 조만간 무충전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패드에다가 저는 하나를 더 했죠. 종이필름이라고 맞아 그거 진짜 엄청나요. 저 써봤거든요. 방금 이종범 작가님 아이패드 종이필름을 써봤는데 유성진 작가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지금 오늘 궁극에플로 녹음 끝나고 살려고요. 영업에 성공했죠. 근데 진짜로 이제 진짜 종이같이 돼버렸어요. 아이패드가 이제 끝났어요. 아까 저기 담당자님한테 가가지고 연재 하나 더 늘릴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아이패드 사실려고 연재 하나를 늘리신다. 우와 저렇게 쉽게 연재 하나를 늘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이게 그 원고가 정립이 되어 있는 분의 선택이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세이브되었다고 그러죠. 저는 그 용어도 잘 모르겠네요. 심지어. 사실 제가 저번에 휴지를 한 번 했었어요. 아 진짜요? 좋은 일이네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일이죠. 아 왜요?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맞다. 맞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먼 길을 내려간다고 본인 결혼할 때도 휴제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대단한데요? 아 이게 또 초원에만 휴제하는 걸로 아하 네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랄까 그 처음에는 휴제 안 하고 버틴기려고 했는데 담당자분께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휴제 권고가 한 번 됐었고 하다가 이제 일주일 더 버텼는데 휴제 권고를 하면 작가님 그러다 죽어요. 휴제 한 번 하시죠. 진짜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마감이 늦네 라는 게 좀 이상하셨겠죠. 그래가지고 한 주는 버텼는데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제 어시분이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깔끔하게 그냥 끊고 또 하필이면 또 고려가 또 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펌프가 방금 들어와가지고 아 네. 그렇죠. 아이패드 펌프 영업을 할 때는 말이죠. 영업을 할 때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험 판매 자격증이 있잖아요. 오 진짜요? 네.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요. 대박. 현대해상 자격증이 있죠. 진짜요? 지금 만료됐겠다. 옛날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홈쇼핑 나오는 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던데 그런가요? 저는 이제 광고하시는 분들 데뷔 준비할 때 갈비를 한 짝 준다래가지고 명절날 집에 들고 갈 게 없어갖고 일주일 동안 공부하실 수험 볼 수 있거든요. 보험 설계사 자격증 따고 갈비 들고 갔죠 집에. 완전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죠. 현대해상 지금 만료됐겠다. 저도 한마디 붙이자면 저는 동양 쪽에 보험사가 녹화해가지고 동양 쪽에 보험사가 녹화해가지고 동양 쪽에 보험사가 녹화해가지고 동양 쪽에 보험사가 녹화해가지고 보험사 계사가 녹화해가지고 그래서 이정구가 작가님이 현대모를 하시고 동양사 쪽으로 아 저 끝내준다. 진짜 진화한 거 아니야? 와 이렇게까지 연결고리를 찾으시다니 아닙니다. 갑자기 웃어주시니까 되게 당황스러워서 제가 슬픈 음악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범 작가랑 약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보험사 자격증도 그렇고 데뷔 연도 같고 맞아요. 나이도 같고 타사에서 일을 하다가 네이버 왔다거나 영업을 잘 당한다는 것도 같죠. 영업하면 바로 사요. 그래서 종이 필름이 이제 아까 새로 나온 아이패드에 종이 필름 딱 맛보여드렸더니 바로 사신다고 합니다. 저는 저거 붙여도 아이가 다 뜯어먹을 것 같아서 대충 난 유리 느낌이 더 좋던데 네 알겠습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잘 쓰시고요. 유리와 좋은 사랑을 저는 유리에다 하면 이렇게 톡톡톡 소리가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저는요 저는 저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 최근에 송곳이 완결됐어요. 아 맞아요. 근데 유 작가님은 그냥 안 하지 않았어요? 안 했나요? 죄송합니다. 클립 얘기하다가 아 깜튼 저기 동생 결혼하시고 동생 결혼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토박 난 고려가 이제 들어오지 돌아오고 오늘 이제 뽐포 받고 오늘 밤에 이제 세연제가 들어가요. 뭐요? 어떤 거? 저번에 이제 한 번씩 모두를 좌절에 파트리시는 아니 이 사람 뭐야 그러니까요 취미가 세연제야 솔직히 주성치 보면서도 질투와 시기심이 느껴지지만 유순진 작가님의 작업을 보면서도 가을방학의 신곡 취미는 세연제라 하네 아니 그 궁극의 풀로 타면서 이제 한 번씩 언급하여 엄마는 1학년 그런 느낌이잖아요. 취미는 세연제 그 이제 한 번씩 언급한 만화가 있어요. 저기 이제 그 조선시대 이제 여자 화가가 아 네 그게 이제 세이브를 계속 쌓고 있다가 그동안 쌓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밤에 드디어 이제 빛을 보는 거죠. 어디에 볼 수 있나요? 카카오 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요. 제목은 화사 홍천기라고 화사 홍천기 화사는 이제 벼슬 이름이고 자랑하지마 축하드립니다. 농담이고요. 화사 홍천기 카카오 페이죠. 네네. 카카오 페이지에서 이순윤 작가님 세연제 조금 있으면 이제 권혁주 교수님 눈빛 봐 우세요?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혁주 선생님은 지금 말씀만 듣고도 지치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최근 저랑 약간 극대 극 극과 극 비교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얼마 전에 그 어시에게 줄 원고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텀이 필요하잖아요. 약간의 근데 계속 마감에 쫓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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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기다가 이제는 어시에게 줄 원고가 없어서 제가 그냥 다 하고 있습니다. 어시 못 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휴지를 한 거라서 네. 어쩌면 뭐 다 유 작가님 같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께 작은 위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웹툰 작가의 표준을 유승진 작가님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아무튼 저 아이패드 때문에 연재하라 더 드리려고요. 아니죠. 그건 농담이고 네네네. 참여. 그래야 농담하지마. 자랑해도 하지마. 아무튼 뭐 근황 겸 해가지고 이제 또 저 약간 겨울이 왔다는 걸 느끼는 이제 그걸 같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잠이 늘어요. 오. 겨울잠 자듯이. 네. 약간 진짜 막 그런 것도 있고 사람 그렇게 체형으로 놀리는 거 아닙니다. 아니요. 겨울잠 얘기에는 제가 하고 싶었어요. 저도 겨울잠 자보세요. 바람쥐 같은 체형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가을 되면 또 가을 타면서 약간 좀 울적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상황을 잊으려고 가을 말렸부터 계속 자요. 뭔가 죽은 지 자고 진짜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무시면서 또 연재도 새로 하시고 그러니까 잠 아니면 일 두 개죠. 대박이시다. 잠 아니면 그 위에 삶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먹는 것도 귀찮고 노는 것도 귀찮고 그냥 잠이 제일 좋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연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네요. 저도 딱히 놀거나 먹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섯 명이 되니까 확실히 근황이 기네요. 다섯 명이 되니까 다들 이제부터 근황을 적어오세요. 되는 대로 나오게 하지 마시고 적어오세요. 홍란진 선생님같이 적어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카피아피스트입니다. 하긴 육아를 하고 김태권 작가님 근황은 앞으로 붙이는 걸로 복붙 저의 근황은 별게 아니고요. 최구석 작가님이 송곳을 완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직 올라오진 않았지만 저희 웹툰스쿨의 롱터뷰에 주호민 작가 편이 녹음이 됐어요. 조만간 올라가겠죠. 주호민 작가님이 SNS에서 정말 말이 통하는 인터뷰는 즐겁다. 아 봤어요. 롱터뷰는 정말 멋진 인터뷰다. 라는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그걸 보고 최구석 작가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나는 그동안 어디 독자와의 만남을 하면 맨날 지식인 사회적인 어떤 시선 이런 것만 언급이 되는데 이번 송곳이 끝나고 나서 하는 독자 인터뷰 독자와의 만남 이거는 만화가 최규석으로서 좀 보여지고 싶다. 네가 진행해달라. 이렇게 해본 거야. 멋지시다. 영광이죠. 그래서 조만간 최규석 작가님의 송곳 완결 기념회에서 토크쇼 진행을 제가 할 텐데 역 딜을 넣었죠. 역 제안을 넣었죠. 그거 잘 녹음해갖고 저희 웹툰스쿨 롱터뷰 편으로 올려도 되나요? 오 좋다. 최규석 편. 어디서 하는 건데요? 네이버 브이앱인가? 네이버 라이브죠. 라이브. 라이브 방송으로. 그러면 여기 못 올리겠네요. 아닙니다. 음성만 딸 수 있죠. 아깝네. 아닙니다. 네이버와 협의 중이라고 들었고요. 잘 되면 여러분 네이버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보시고 그 음성 부분을 따서 편집해가지고 저희 롱터뷰에서도 최규석 편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밖에서 봉민은 피디가 이빨을 계속 꽉 물고 있는데 그냥 한 번 보시죠. 롱터뷰에. 그것도 괜찮고요. 최규석 작가님은 비주얼이 워낙 좋으셔서 라이브가 더 어울리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비주얼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조은윤 작가님 롱터뷰는 12월 22일날 올라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황은 이거고요. 자. 이렇게 다섯 명의 근황 빨리빨리 지나갔고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불안해요. 왜냐하면 요즘 댓글을 보니까 근황에서 자요. 이런 얘기 많아가지고. 아니지. 근황은 재밌었는데 아 그런가요. 본편에 들어갈 때 자리해야겠지.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간만에 저는 좀 확신이 드는 내용으로 본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아니죠. 저는 진행만 하지만 오랜만에 김태건색가님 메인 이벤터로 등장하시고 홍란진 선생님이 서포트를 해주실 오늘의 궁극의 플롯은요. 바로 캔벨과 보글러 얘기입니다. 이거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전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해요. 우리 궁극의 플롯이라는 제목하고 제일 어울리지 않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롯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지루해하거나 너무 여러 개다. 너무 다양하다. 스무 가지나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 많은데요. 오늘은 좀 더 여러분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황을 끝내도 될까요? 네. 네. 지금부터 오늘의 궁극의 플롯 캔벨과 보글러의 영웅의 단계와 원형 플롯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궁극의 플롯이라는 이름을 달고 팟캐스트를 시작했던 팟캐스트를 시작했던 이래로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한번 원점을 되짚어보고 내용을 진행을 할까 해요. 김대건 작가님이 많은 얘기를 준비해 오셨을 텐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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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진 않아요. 난 이럴 줄 알았어. 겸손을 이렇게 옷처럼 걸치고 계시는 바람에 그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와요.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저 안에. 맞아요.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캔벨 얘기하고 보글러 얘기는 길게 하면 너무 길어져서 그건 그렇죠. 되게 짧게 하려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온 여정을 간단히 되짚어볼게요. 처음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게 궁극의 플롯이라는 게 있으면 그걸 찾아보고 싶다는 거였죠? 네. 김태권 작가님의 어떤 희망이 담겨있는 그러니까 만능 툴을 찾는 거였죠. 무슨 이야깃거리 하나만 있으면 궁극의 플롯이라는 걸 찾아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야기가 턱 튀어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를 검증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신화도 보고 토비아스의 스무가지 플롯에 대해 소개도 조금 해보고 각자가 좋아하는 플롯들을 조금씩 꺼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여러가지다 라는 반응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플롯 즐겼으면 좋은 틀이긴 한데 너무 여러가지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은 아는 사람은 아는 원피스 같은 게 사실 있어요. 만능 플롯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야 뭐하러 스무개 다 배워 이거 하나면 돼 라고 말하는 원피스에 해당하는 만능 플롯이 있다고 하죠. 오늘은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태광 작가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대로만 하면 어떤 이야기든 다 만들 수 있다 해야 한 거거든요.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 이제 게임 경험도 사람들이 게임도 많이 하고 게임의 경험도 많아지고 하면 기존의 이야기 방식 기존의 플롯 같은 거를 그게 익혀놓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던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 대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한 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게임 스토리를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게임 스크립트 쓰는 책을 샀는데 거기서 알게 된 게 이플롯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시나리오를 쓸 때나 아니면 만화 스토리를 쓸 때 그다음에 소설을 쓸 때 심지어는 90년대 이후로 계속 게임을 만들 때에도 게임을 만들 때에도 이거를 가져다가 쓴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게임들이 사실 이걸 받아 썼죠. 뭔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지만 계속 이거라고 해가지고 계속 관심을 끌고 들으려고 하고 그렇죠. 관심을 주세요. 실제로 되게 많은 작품들이 이것의 예시로 보여지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 요리책을 샀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대로 하면 뭐든지 나온다. 이런 식의 비유죠. 말이 되나 이게? 만능 소스라고 하면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소스랑 또 플롯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느낌은 다르죠. 네네네. 그래서 이 플롯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만능 조리법 만능 조리법 뭐든지 튀기면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튀기면 뭐든 맛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우개도 맛있어요. 튀기면 지우개도 맛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것이 바로 이것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드릴 이것은요. 바로 캔벨 보글러 모델 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영웅의 여정 12단계라고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뭐죠? 캔벨 보글러 모델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캔벨이라는 신화학자 신화학자 아저씨가 있었어요. 신화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화학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홍란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신화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고요. 캔벨 아저씨는 어떤 야심찬 일을 했냐면 나와 있는 신화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 공통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고 찾았어요. 일단은 신화학이라는 것 자체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신화에 대해 연구하는 걸 다 통칭하는 얘기긴 한데요. 신화학자들은 각자의 관심사가 있죠. 어떤 사람은 무슨 특정 신화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징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신화들의 공통점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다른데 그중에 캔벨 조셉 캔벨이라는 레전설 신화학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짓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셉 캔벨 아저씨가 신화들을 모아놓고 쭉 들여다가 신화, 민담, 전설 그런 거를 설화죠. 네, 설화. 옛날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옛날 이야기들을 쭉 쌓아놓고 봤어요. 쌓아놓고 보다 보니까 근데 우리 모두 느끼고 있는 건데 사실 옛날 이야기들 다 모아놓고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비슷한데 하고 계속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뭔가 이게 공통된 이야기가 원래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 자신감의 근거를 제가 좀 보론을 해드리면 옛날에 그 신화 말씀하실 때 그러신 적이 있죠. 그리스에서 옆에 있는 도시국가의 신화를 수입하기도 하고 M&A를 하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한다는 말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서로 접점이 있을 수가 없는 지역에서도 같은 게 나오더라. 지구 반대편에 다른 대륙에 있는 나라의 신화인데도 홍수가 똑같이 난다거나 고래 속에 들어간다거나 형제가 서로 싸워 죽인다 이런 몇 가지가 이 부족과 저 나라는 그 당시엔 절대로 교유가 있을 수가 없는데 똑같이 나오더라. 같은 거죠. 신데렐라 콩지파치 그렇죠. 다 나오죠. 지금 되게 재미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캔벨 아저씨는 이게 왜 다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나 하고 하다가 당시에 핫하던 이제 프로이트의 이론을 봤더니 여기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 인간 본성에 뭔가를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제 옛날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마음 깊은 곳에 이야기 구조가 하나가 틀이 있고 이것이 신화로 여기저기서 다 드러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자신을 가지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프로이트 아저씨는 또 뭘 했냐 하면 프로이트 아저씨가 젊어서부터 한 일이 사람들의 꿈을 다 수집을 했잖아요. 꿈을 모아가지고 보니까 꿈에 또 비슷한 요소들이 계속 있더라는 거죠. 상징적인 요소들. 오타쿠들이에요. 캔벨 아저씨는 모든 신화를 다 모으질 않다. 프로이트는 모든 꿈을 다 모으질 않다. 저는 모든 피규어를 다 모으거든요. 덕후야. 저는 개그를 모읍니다. 그래서 궁극의 개그를 하려고. 잘 안되고 있어요. 콜렉션과 고물쌍은 한 끈 차이죠. 고물쌍입니다. 옛날 유머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유머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모아놓고 하다가 이 아저씨가 그래서 야 이거 꿈에 나오는 구조나 옛날 이야기들에 나오는 구조나 다 이게 하나구나 하나. 뭔가 이거라는 게 있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현대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스토리들까지 보니까 거기도 다 있더라 이거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한 비슷한 공통점이 자꾸 나오더라라는 느낌을 캔벨 아저씨는 신화에서 프로이트 아저씨는 사람들의 꿈속에서 발견한 겁니다. 예를 들면 프로이트 관련해서는 심리학계의 단군 아니겠어요? 그렇죠. 프로이트 맞다. 이거 약간 딴 얘기인데 심리학과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로이트 알아요. 꿈의 해석 봤어요. 이러시거든요. 프로이트는 어떤 존재냐면요. 심리학 주류 심리학에서는 단군이에요. 제일 유명하고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요. 조금 끼치긴 하죠. 분야가 있는데 프로이트는 지금은 약간 뭐라고 할까 상징 같은 존재예요. 지금은 인지 행동이죠. 그렇죠. 지금은 뇌와 인지인데 그래도 확실히 엄청난 천재라는 평은 똑같아요. 직관이나 통찰이 대단하고요. 아무튼 괴짜 아닌가요? 괴짜? 괴짜 라는 표현도 그 지자 중에 괴짜가 더 많았고 그렇죠. 오히려 프로이트 본인이네요. 그나마 그나마 정상인에 가까운 네. 프로이트는 그나마 전통상인 나이 히트 좀 가면 이 사람은 사짜냐 뭐냐 그래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자세히 언급할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캐릭터 편 할 때 사람들의 꿈을 기반해서 상담 사례를 모으다 보니까 꼭 누구를 죽이거나 어디서 떨어지거나 몇 가지 반복되는 요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캠벨이 주목한 거죠. 신화에도 있더라. 그런데 나중에 찾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히트 치는 얘기도 다 있더라. 그래서 캠벨 아저씨가 무엇까지 찾았냐면 80년대에 스타워즈에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때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던 게 도대체 이 스타워즈 영화는 왜 이렇게 뜨는 것이냐. 조지 루카스는 참 비호감인데 그러면서 다들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캠벨 아저씨가 이거 신화에 나오는 구조랑 똑같아요. 내가 이걸 밝혀냈죠. 하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캠벨의 이론도 엄청나게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가 되게 재밌는 지점이었어요. 그 뒤에 아주 많은 예시들이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캠벨의 이론을 보다 보니까 이거 잘 들어와네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캠벨 이론에 주목을 해서 맞춰보니까 다 잘 맞더라. 해가지고 과연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원피스라고 해야 될지 이거라고 해야 될지 만능 조리법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모든 음식은 튀기도록 하자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일단 튀기면 맛은 있더라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튀김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튀김 요리에서만 발견된 게 아니라 회나 맞아요. 아니면 모든 종류의 요리에서 다 발견이 되는 구조거든요. 맞습니다. 이를테면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이야기의 원형을 지금부터 저희는 원형 플롯 플롯의 원형이죠. 원형 플롯이라고 일단 불러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왜냐하면 캠벨이 했던 용어로 하면 이게 모노미트라 그래서 번데기의 발음 미스입니다. 모노미스라고 해서 원형 신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래 이름대로 하면 단일신한 거죠. 우리 인간은 한 가지의 신화에서 사실은 파생이 되었다. 모노마트 할 때가 모노입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인데 그게 다 여기저기 다 걸린다 이거죠. 그렇죠. 이때쯤에 여전히 조셉 캠벨은 신화학자입니다. 이것에 대해 언급을 했지만 이것이 우리 같은 스토리 작가 스토리텔러 시나리오 작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는 전이에요. 여기에 한 사람의 영웅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영웅이기도 하고 뭔가 이를 꼬아놓은 사람이긴 한데 이분이 크리스토퍼 보글러라는 분입니다. 이런데 귀엽지 않아요? 보글러 보글러 보글러입니다. 보글러 이분이 뭘 하셨냐 하면 90년대에 디즈니 쪽에 가서 스토리를 체크를 하다가 왜 이렇게 써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이 부분은 느리고 이 부분은 줄이면 될 거 아니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좀 알기 쉽게 얘기하세요. 당신만 너무 혼자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이 보글러의 전적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워요. 젊었을 때 대형 영화사를 전전하게 되는데 이 당시 헐리우드의 대형 영화사의 직원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나리오 닥터 혹은 시나리오 클리닉이라고 부를 사람들 직군의 원형이 나옵니다. 스크립트 닥터 네. 그렇죠. 스크립트 닥터 이게 뭐였냐면 영화사 당시 이제 헐리우드의 수많은 대형 영화사에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시나리오가 마구마구 날라오던 때죠. 그중에 어떤 건 작품으로 할 만한데 어떤 건 쓰레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쭉 읽어보고 다 읽어보고 분류를 하는 사원, 직원이 있던 거예요. 보글러는 젊은 시절부터 수백, 수천 편의 스토리를 빨리 빨리 보면서 이건 괜찮고 저건 아니야. 분류하는 작업을 오래 해왔던 것이죠. 맞습니다. 보글러가 그렇게 하다가 실전 경험이죠. 엄청나게 임상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프로이트와 캠벨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모를 하나씩 하기 시작해요. 포스트잇 같은 메모 예를 들면 그 메모는 이런 식이래요. 클라이막스에서 우연히 등장하면 이건 이 작품은 쓰레기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메모들 자기랑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몇 개의 메모를 붙이기 시작한 건데요.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넌 뭘 보고 이렇게 다 알아서 하냐 이제 궁금해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 캠벨도 몰라 캠벨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나오다가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하니까 A4 넉장인가로 쫙 썼대요. 네 맞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원형적인 구조를 그런데 그게 디즈니에서 썼나요? 아마 그게 엄청나게 히트를 쳐가지고 모든 할리우드가 그거를 경전처럼 받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업계에서도 그러고 90년대 이후로 풍미를 했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조셉 캠벨에서 영감을 받은 크리스토퍼 보글러의 12단계 이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업무적인 메모일 뿐이었는데 그걸 모아서 레이포 넉장을 만들고 그게 너무 작가 사이에 히트를 치니까 아예 책으로 정리를 해버리게 되죠. 그게 바로 영웅의 여정 12단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원래 제목은 라이터스 전이 그렇죠. 작가의 여정입니다. 이 라이터스 전이는 뭐를 가지고 온 거냐 하면 캠벨이 얘기했던 히어로스 전이를 따온 겁니다. 아 그죠. 캠벨의 책 제목이 영웅의 여정이죠. 원래 영웅의 여정이 등장하는 책의 제목이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근데 이게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영웅인데 얼굴이 천 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영웅의 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천 개의 신화에 다 따로 가면만 바꿔주고 계속 나오더라는 겁니다. 테세우스, 헤라클레스 다 바꿔도 같은 얘기 구조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딱 그거죠. 꿈을 꿨는데 누가 나와서 하는 짓이 어저께 꿈에 나왔던 놈하고 똑같아. 가면만 바꿔주고 나왔구나. 이걸 프로이트가 발견을 한 거고 캠벨은 이 신화를 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영웅은 어디에 나오는 무슨 신화의 영웅하고 가면만 바꿔었지 똑같아. 한두 단계 생략한 거를 다 따져보니까 다 똑같은 놈이잖아 이놈이.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그걸 정리해서 이제 라이터스 전이 작가의 여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내 책 제목은 뭐죠?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라고 어려워요. 맞습니다. 이 책 절판됐다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다시 나왔어요. 이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라는 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열두 단계로 나눠진 영웅의 여정에 대한 보글러의 책인데 저는 사실 이 책을 거의 외울 정도로 너무 여러 번 봤었어요. 지금 저한테 되게 중요한 플로트 책이거든요. 유승진 작가님과 권익주 작가님의 경우에는 열두 단계 이론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어떻게 익숙하게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훅 들어오지 말아줄래요? 신호등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줬으면 좋겠군요. 이름을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깜빡깜빡. 일단 저는 지금 들으면서 되게 저는 메모하면서 좀 듣고 있는데 아 메모하시는 거였구나. 메모하면서 듣고 있는데 오 그게 지적했지. 이런 사람 저도 이 책 읽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었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말시키지 말고 계속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승진 작가님.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은 건 아니고 요약된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참고했었는데 그거를 가령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역사적 인물이라든지 거기 대입하면 아 이게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죠. 실존 인물에게 붙여도 맞아 떨어진다는 점. 가령 이두호 선생님이 인걱정을 재밌게 봤는데 이런 거 일맥상통하는 부분들 그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정말로 핵심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 핵심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죠 그러면 네. 우리 작가들은 신화 등을 통해서 건져 올려진 이야기의 원형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고 그것은 보통 열두 단계로 나뉘어지는 영웅의 여정이라고 불린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작가들의 원피스입니다. 그럼 과연 그 원피스의 내용 그 열두 단계라는 것이 어떤 내용일지 한번 디벼보도록 합시다. 캔벨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캔벨이 열두 단계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캔벨의 단계는 뭐 열여섯 열여섯 나누기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열아홉 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겹치기도 하고 약간 애매하기도 한데 그거를 다 빼고 캔벨의 핵심만 말씀을 하나를 드릴게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고 보시면 다른 얘기들은 캔벨에서 사례를 드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캔벨이 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대된다? 아니요. 이 정도는 못 제가 두근두근 제가 이번에 학기를 시작을 하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봐서 70점이 나왔어요. 그럴 리가요. 50점이라고 할게요. 100점 만점에 50점을 받았어요. 예시군요. 네네. 근데 기말에 100점을 받고 싶어요. 받아야만 한다. 그러면 50점을 학기초에 받고 기말에 100점을 받으면 중간고사 때 몇 점을 받아야 될까요? 함수인가요? 갑자기 뭔 얘기죠? 캔벨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얼마나 상식적으로 다른가. 네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번에 75점은 받아 놔야 기말에 100점을 받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중간값이니까 중간에 75점을 받아야 100으로 갈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캔벨에 따르면 아니에요. 아니죠. 중간고사에 0점을 받아야 돼요. 바닥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50점을 받은 사람이면 0점을 찍어야 다음에 100점이 나온다는 게 캔벨의 이론이에요.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예를 들면 시작했다가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선 그래프를 하나 머릿속에 다들 그려주세요. 커트본의 거트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사실은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든 다 들어가요. 모든 이야기는 이 그래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골자라고 할 수 있죠. 캔벨이 캔벨이 여기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 프로이트의 이야기부터 세계 모든 신화를 가져와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 고민하다가 훨씬 간단한 설명 방법을 찾았어요. 뭡니까? 뭐냐면 50점 받은 사람이 75점 받고 다음에 100점 받으면 재미가 없어서 얘기가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얘기가 더 소문이 나겠어요. 50점 받은 애가 0점 받아서 또 미쳤냐라고 주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100점 받았더니 이게 소문이 나고 얘기가 재밌겠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 얘기가 살아남고 다른 얘기는 재미없으니까 끊기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수업 때 설명하는 건 이런 식인데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생에는 50점 받다가 75번 거쳐서 100으로 가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렇죠.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이야기화되는 것들을 골라보면 오늘도 50, 75, 100을 맞고 내일도 50, 75, 100을 맞았는데 다음 주 어느 때쯤에 50 맞고 75를 맞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0점을 맞아버렸어요. 세이버 논구도 없을 때. 그래서 위기감을 느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100점 맞았다. 이런 경험을 한 번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건져내는 게 작가의 일이라는 거죠. 그것만 재밌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건데 이런 예시를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지난주에 뭐 먹었는지 기억해보라고 하면 보통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지금까지 살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형식으로 자기 삶을 기억해요. 첫사랑. 뭔가 원했는데 얻기 어려웠고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올라가는 경험을 기억해요. 예를 들면 첫사랑도 그렇고 입시가 그렇고 연애들이 그렇고 취업, 데뷔, 승진, 결혼, 첫 육아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기억하는 형식 우리가 우리 삶을 기억하는 형태가 이 그래프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벗어나는 경험도 물론 누구나 하지만 그건 기억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작가가 이 그래프대로 이 12단계 이 신화 속에 나온 이런 그림으로 이야기를 쓰면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느끼는 거죠. 나도 이런 적이 있었어.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원형 플롯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원형 플롯의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화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종교적으로 약간 거부감을 느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가 죽어야 부활을 하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디오니소스도 그 어머니가 죽었다가 부활을 하고 오시리스도 죽었다가 부활을 하죠. 이런 얘기들이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토르 3를 봤는데 시작하자마자 이 주인공의 무기 멸리르가 깨지죠. 깨지면서 시작하잖아요. 스플로 아니죠 이건? 네. 이건 광고에도 나오니까 이게 깨졌는데 이거 어떡해 악당을 이기지?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또 궁금해지고 캔벨에 의하면 깨져야 이기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처음에 깨지면 이기게 돼 있죠. 잠시 후에 다시 해드리겠지만 죽어야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캔벨이 썼던 말 중에 아주 사람들의 마음에 콕 와서 박히는 말이 고래뱃속이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홍란진 선생님이 여러 번 언급하셨던 용어죠. 이게 과연 뭘까 싶었던 청취자분들 있을 거예요. 왜 자꾸 고래뱃속 얘기를 하나 성서의 요나 같은 맞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느님이 어디로 가라 신이 어디로 가라 그랬더니 싫어요 하고 딴 데로 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고래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피노키오도 고래뱃속에 갔다가 나옵니다. 다이지로 모로시의 만화 중에 재밌는 어류도감인가 그게 나오는데 거기서 고래뱃속에 주인공이 들어가는데 고래뱃속에 들어왔던 영웅들을 다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재밌다. 피노키오도 만나고 모로시 다이지로요? 다이지로 모로시라 그래가지고 누구지 했다가 죄송합니다. 무슨 도감이었지? 어류도감에서 신기한 어류도감 사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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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류도감 안 팔리니까 내가 내겠다 해서 사가판 어류도감인데요. 그런 거예요? 사가라? 괜찮네요. 아니에요? 좋아요. 죄송합니다. 확 물어버리셨어. 제가 믿기를 물었네요? 아닙니다. 아무튼 어류도감에서 다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원래대로 하면 재미없는 얘기가 되면 요나가 신이 가라 그러면 가기 싫은데 투덕거리다가 가는 중간에 일단 가기로 마음 정했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해가지고 중간 지점에 갔다가 거기 도착해서 하란 일을 했다 이러면 얘기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럴 거예요. 아마도 성서 속에 성서 속에 신은 한 100명 정도에게 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중에 99명은 네. 그리고 갔어요. 근데 한 명이 웃기지 마. 그리고 안 간 거예요. 그렇죠. 이걸 따다가 얘기로 쓰는 거죠. 이거만 재미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브래비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신비로 없잖아요. 네.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그리고 말을 잘 들으면 이게 전에도 얘기했듯이 영웅의 어떤 호기로운 이런 패기 이런 게 없어요. 그것도 그래요. 재미가 없죠. 이거 정말 깊게 얘기해 볼 만한 것들이 참 많은 부분인데 왜 그 올해 스토리를 쓴 대가들한테 당신에게 스토리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자기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약간 대가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뿐 아니라 예를 들면 김연아 같은 사람한테 당신에게 피규어는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윤태우 같은 사람한테 만화가 뭔가요? 당신한테 자기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로버트 매키 같은 스토리의 대가들은 이야기가 뭔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삶에 대한 은유지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잠정적으로 내리고 있는 저의 정의가 있거든요. 그게 의지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스토리는 의지의 흔적이다. 주인공이 뭔가를 원했는데 얻기 어려워서 의지를 발휘한 것들이 발자국처럼 남아있는 게 바로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지가 없으면 50점 50점 50점이죠. 그렇죠. 재미가 너무 없어요. 0으로 떨어져서 100으로 다시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의지를 발휘한 흔적들만 모아놓은 게 곧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영웅의 여정 12단계가 굉장히 저에게는 어떤 종합한 지도라고 할까요? 이거 하나를 꼭 손에 쥐고 꼭 스토리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 고래뱃속에 대한 고래뱃속에 대한 또 한 가지 표현이 뭐냐면 고래뱃속에 갔다가 나온 게 죽었다가 자라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승여행 모티프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신화에서 하데스를 만나고 오기도 하고 갓 오브 워라는 게임에서 크레토스가 골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점 받으려면 골로 가야 돼요. 네. 맞아요. 골로 간다는 표현 진짜 고풍스럽네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 봤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표현인데 골로 갔나. 고전적인 표현인데요. 또 다른 용어를 쓰는 사람들 특히 보글러의 용어는 그림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림자와의 만남 후에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승으로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아까 그 삶에 대한 은유 삶의 은유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많은 신화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의 기본은 저승여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의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예시를 듣고 너무 많아요. 많죠. 이 예시를 구체적으로 드는 거는 12단계가 과연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언급을 하고 나서 정리가 끝나고 그 수많은 예시들을 하나씩 꺼내볼까요? 네. 자 그럼 이제 김태권 작가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각 단계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무튼 캔벨이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을 했는데 보글러 아저씨의 업적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캔벨의 이론을 할리우드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조인 삼장구조하고 맞춘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해요. 삼장구조라는 건 사실은 영화인이나 스토리지텔러들만 익숙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장구조 없으면 얘기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로 대변되는데 보통 모든 이야기는 시작, 중간, 끝이 있다. 맞나요? 이거를 조금 하나만 한 얘기죠. 아니요. 이거를 조금 할리우드식으로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얘기는 삼장구조에 맞춰서 얘기하면 물고기가 물 안에 있다. 첫 번째 일막이죠. 그다음에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왔다. 이러면 다시 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삼장에서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갔다. 이게 한 가지 유형이고요. 또 하나는 물고기가 물 밖에 있다.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왔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갔다.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삼장구조는. 그렇죠. 제가 했던 나선형 구조라고 할까요? 돌아가는 이야기. 그거랑 좀 일막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삼장구조에서 챙겨야 될 거는 딱 그거 삼장구조 자체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삼장구조에서 챙겨야 될 거는 하나입니다. 플루트포인트라는 말을 알면 됩니다. 이거는 구성점이요? 네. 플루트포인트라는 구성점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 보글러의 12단계를 얘기하다가 삼장구조로 왔어요. 삼장구조 얘기 제가 따로 할까 했는데 같이 하는 게 낫겠네요. 아니 그냥 필요한 것만 챙기면 되잖아요. 사실 길게 하면 너무 끝이 없어가지고 좋습니다. 플루트포인트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물고기가 물 안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할 때 그 지점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항이 어느 점에 도착하면 거기서 퍽 쏴가지고 물 밖으로 나오게 되고 어항 밖에서 어느 점에 탁 도달하면 어항 안으로 싹 미끄러져 들어오게 하는 그 두 점이 플루트포인트입니다. 쉽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성취자분들께 이해를 도와 보자면 이 3장 구조라는 건 말 그대로 구조잖아요. 우리가 이제 스토리 구성이라는 것을 배울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야기를 짤 때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막 떠오릅니다. 사건의 종류는 뭐 장르마다 다르겠지만 마치 그 책 한 권 한 권의 책처럼 내 방 속에 사건들이 마구마구 흩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이야기 형태로 만들려다 보니까 책꼬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책꼬지 모양을 봤더니 내가 SF를 그리건 사극을 그리건 어떤 걸 그리건 책꼬지 모양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전체 이야기를 4등분해서 4분의 1 지점에 뭐가 나오고 4분의 3 지점에 뭐가 나와야 이야기의 호흡이 맞는다라는 형식의 틀 그게 3장 구조입니다. 지금 4분의 1과 4분의 3이라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게 2시간짜리 영화를 보면 시나리오 처음에 배울 때 하는 훈련이 그게 있습니다. 영화보다가 지금 플루트포인트라고 생각될 때 시계를 봐라. 처음 시작할 때 시계 타임라인부터 보잖아요. 25분에서 30분이 딱 맞습니다. 고전적인 영화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가마다 즐겨 쓰는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작가는 4장 구조 쓰고 어떤 사람은 6장 구조, 7장 구조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3장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심플하기 때문에 3장 구조가 실제로 가면 4등분이 되죠.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 3장 구조라는 모든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할 때가 왔으면 좋겠는데 3장 구조라는 틀과 신화적인 이야기를 겹쳐본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12단계가 나오더라. 3장 구조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장 구조에서도 아주 간단한 건 말씀드리면 3장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플로포인트라는 것 때문입니다. 플로포인트는 뭐냐 하면 1장에서 2장으로 이야기가 넘어가는 계기 그리고 2장에서 3장으로 이야기가 넘어가는 계기입니다. 아까 이종몬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지의 흔적이라고 하셨는데 의지라는 게 힘이잖아요.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끌고 갈 때 부스트를 받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게 플로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거나 책 이야기를 봤을 때 플로포인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그렇게 안 되면 이야기 구조를 파악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계속해서 주인공에게 잽을 날립니다. 그런데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려면 잽으로는 어려워요. 큰 펀치가 한번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엉덩이를 걷어 차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영화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분이 흘렀는데 시간적으로는 2장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잽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펀치를 하나씩 날려요. 이게 플로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넘어진다. 이제 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야기에서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부분 뒤에 얘기가 가장 궁금해질 만한 부분이 어디냐 이게 첫 번째 플로포인트고요. 이것만 잘 쓰면 이야기는 80%가 해결입니다.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악마와 거래를 하게 되는데 점점점 하고 시노벤이 나오는 그 구절 그게 플로포인트입니다. 그거 아세요? 네이버 무비의 영화 소개 있잖아요. 그게 1장 플로포인트까지 쓰면 네이버 무비 소개가 돼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뭐하게 되는데 점점점이 플로포인트예요. 그리고 출발 비디오 여행은 2장 플로포인트까지 쓰면 출발 비디오 여행이 됩니다. 그게 되게 재미있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2장 플로포인트까지 쓰면 스포일러가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먹는 거죠. 비디오 여행이 제가 예전에 얼핏 듣기로는 공모전이라든지 투고할 때 출판사, 편집부 이런데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초반에 석장만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볼지 안 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플로포인트가 맞습니다. 여기서 안 잡히면 빠꾸가 돼버리는 거고 그렇죠. 기본이 안 돼 있다는 느낌을 주죠. 석장 안에 뭐가 이제 느낌이 오네 그러면 이제 계속 빠지는 거죠.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언도 들었어요. 담당자에게 썸을 타잖아요. 우리 계약을 할까 말까 미팅을 할까 말까 미팅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1장의 플로포인트까지 써서 보내고 미팅을 할 때는 2장의 플로포인트까지 보내고 계약서를 쓴 뒤에는 3장까지 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3장부터 보여주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어요. 3장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야기를 보시면서 많이 경험을 하시겠지만 아 너무 재밌겠는데 하고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가면 이거 용두삼이 아니야 하는 게 이제 1장 플로포인트 잘 짜고 3장 어떻게 할지 몰라도 다시 끝내는 그런 게 이제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글러로 돌아와 보지요. 보글러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캔벨의 12단계 그러니까 캔벨의 10여 단계 이게 나올 때마다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요. 캔벨의 10여 단계의 플로포인트와 3장 구조를 맞춰서 짠 게 보글러의 12단계입니다. 그래서 12단계가 저의 책상에 붙어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 책 있잖아요. 신화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한 번 통독한 다음에는 앞에 그 목차 목차만 A4용지 안에 우겨 넣어서 붙여두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창작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12단계 이런 이론이 체크할 땐 좋아요. 그렇죠. 체크할 땐 좋은데 솔직히 창작할 땐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저는 되게 도움됩니다.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권우수 작가님의 의견이 치러워요. 이 타이밍에 이런 게 나와줘야지 이런 거는 사실 점검용으로는 아주 좋은데 체크리스트 실제로 그래서 새로운 갈등이 뭔데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체크한 것들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이게 로맨스 로맨스 장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권우수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뼈대는 있는데 뼈대는 있는데 취향과 그 시대에 다른 변화 지점을 잘 찾아서 그러니까요. 로맨스의 매력은 디테일인데 로맨스의 매력은 디테일인데 이건 출판사상 해야 되고 풀론만 있는 거다. 그거죠. 뼈는 되는데 사실 작가들이 고민하는 거는 뼈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고민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되게 재밌는 출입물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플롯대로 하면 다 나와 있는데 트릭이 없어요. 맞아요. 진짜. 지금 되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지점을 권혁주 작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요. 12단계나 플롯에 정말 익숙해져서 체화가 된 사람들은 처음 쓸 때부터 그걸 그냥 염두에 두고 쓰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하나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지도를 보면서 길을 가지면 어떤 사람은 내 키린대로 여행을 떠난 뒤에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체크리스트를 위해 지도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왔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12단계를 쓰는 용도를 보면 작가님들이 초고는 막 써요. 이런 거 필요 없어. 초고를 막 쓰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혁주 작가님 말씀처럼 체크리스트용으로 그 3장 구조와 12단계를 보고 내가 일단 막 쓴 초고를 다 듣는데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약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현역에 계신 분들은 저런 케이스가 좀 더 많고요. 저는 좀 큰 틀을 짤 때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 오히려 이쪽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체크를 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픽사의 스토리텔링 스몰 두 단계인가 그것도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체크리스트거든요. 도움되더라고요. 픽사 요즘 페북에서 하도 많이 떠갖고 아깝더라고요. 아휴 나만 알았는데 페북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그거를 보면은 저기 한글로 번역해서 바탕화면으로 만드신 분도 계셔가지고 맞아요. 저 그거 바탕화면으로 깔아놨어요. 아 진짜요? 여기 있었구만. 찾아보세요. 여러분 픽사의 창작 원리라고 해가지고 체크리스트로 쓰기 참 좋은 게 있는데 요중에 되게 많은 게 12단계에 들어갑니다. 12단계에도 들어가고 사실은 3장 구조와 플로트 포인트에 대한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파생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파생이 된다고 해도 외우는 게 훨씬 편하죠. 그렇죠. 그 12단계 한번 간단히 짚어주시죠.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게 뭔다 헛소리야 아무것도 모르겠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상적인 상황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12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12단계는 대단해 12단계는 대단해 그 얘기만 한 거잖아요. 한 시간을 그래서 12단계가 이렇게 대단하니까 한번 나도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단계를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주인공의 여정으로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주인공이 어떤 상태에서 시작하냐 하면 주인공의 일상적인 생활을 시작합니다. 물속의 물고기죠. 일상세계 일상세계 그 일상세계가 되게 재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별로 큰 재미는 없습니다. 큰 재미는 없거나 아니면 되게 주인공이 염증을 느끼고 있을 때도 있어요. 아까 이종검 작가님이 말씀하신 의지의 흔적이라는 기준을 했을 때 의지라는 걸로 봤을 때 이게 일상세계를 떠나고 싶어하는 의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원래 이야기 자체에 아니면 일상세계로 나중에 돌아오고 싶은 의지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일단 시작은 지금 이대로는 좀 권태로와 지루해 완전히 나는 완전히 만족하고 있진 않아 그럭저럭 잘 살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웅들에게는 신비한 출생이랄지 이런 게 시작이 될 수 있죠. 여기에서는 염증이나 이건 싫어 아빠를 찾으러 가야 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를 찾으러 가야 되겠어가 모험의 소명입니다. 그게 바로 2단계죠. 2단계죠. 그러니까 1단계는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단계의 모험의 소명은 뭐냐 말은 좀 어려운데 뭐냐면 어? 다른 세계가 있어? 떠나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빠가 저기 살아있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지의 방향으로 클릭을 하는 거예요. 소녀공에게 부르마가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부르는 겁니다. 부르마라서 부르마니까요. 와서 와서 모험을 떠나 하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 영어로 하면 콜 투 어드벤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콜을 넣는 겁니다. 주인공한테 와서 그런데 주인공이 이거를 갈까 말까 가 있는데 일단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지금과는 다른 뭔가가 시작이 되는 거를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책장에서 오래된 낡은 책을 꺼낸다. 해리포터에게 부엉이가 오죠. 그렇죠. 네오에게 매트릭스의 네오에게는 헬로우 네오 똑똑이라는 그 글자가 뜨고요. 모든 게 지금 다 전형적인 12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해리포터와 매트릭스를 예를 들었잖아요. 전형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프로도에게는 간달프가 오죠. 그렇죠. 다 이게 12단계의 전형적인 얘기거든요. 간달프가 원래 콜하는 게 전업이죠. 맨날 와가지고 바람 놓고 간 거예요. 전문이죠. 쉽게 얘기해서 바람 놓는 겁니다. 영업러요. 한번 떠나보시죠. 그래서 어드벤처 하시겠습니까? 콜 해서 쿨투어드벤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지의 방향으로 하나를 그러니까 이야기의 순방향이라고 하고 다른 방향을 역방향이라고 편의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순방향으로 한번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밌는 거는 뭐냐면 모든 단계 단계별로 작은 V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이거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3단계 못 가게 돼야 돼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의 거부라고 하는데 그게 3단계죠. 영어로 하면 릴럭턴스트 콜인가 그래서 릴럭턴스트 그러니까 아 갈까 했는데 이거 좀 힘들겠는데 예를 들면 혜리의 해리의 삼촌 못 가게 막거나 막죠. 그리고 매트릭스는 잡히죠. 회사에서 모피오스 전화를 받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나 하지만 결국은 잡혀서 뱃속에 곤충물 넣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냐면 여행을 처음에 오디너리 월드에서 일상세계에서 지루해하다가 몸의 소명에서 어디로 떠나보자고 괜찮겠는데 하다가 세 번째 에이 여행은 무슨 그냥 집에나 있자. 그러니까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멘토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 와서 야 인마 여기 주저앉지 말고 빨리 떠나 하고 엉덩이를 걷어차다. 엉덩이를 걷어차다는 표현을 보글러가 써요. 그렇죠. 빨리 떠나 하고 머릿구덩을 잡아당겨거나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어떻게든 떠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4단계의 이름이 뭐죠? 엉덩이를 걷어합니까?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사실은 멘토를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사실은 멘토를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종의 멘토를 만난다. 이게 4장입니다. 간다프가 그 역할을 하고요. 그렇죠. 모피어스가 그 역할을 하고요. 2장에서 했던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하기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오비안 케노비예요. 맞아요. 오비안 케노비죠. 스타워즈도 예시가 있군요. 원래 캔빌이 뜨던 게 스타워즈로 이거를 분석을 했던 것 때문에 오비안 케노비를 만나서 엉덩이를 차고요. 그리고 또 저기서 뭐죠? 해리포터에서는 해그리드 해그리드가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순 방향으로 한 번 크게 들어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플로포인트가 시작을 해서 다섯 번째 첫 번째 관문의 통과 첫 관문 통과 스트레스 홀드를 넘어간다라고 원래 원어에서 영어로 된 책에는 나와있는데 스트레스 홀드가 뭐냐면 문지방이죠. 문지방 문지방 리맨 스트레스 홀드 그래서 문지방을 넘어서는 게 액트1의 마지막이 되는 거고 문지방을 넘어서는 과정이 플로포인트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여 4단계 5단계 하나씩 여러분께 짚어드리고 있는데 보통 4단계 5단계 사이에서 1장이 끝나거나 1장이 플로포인트라는 게 나옵니다.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데 지루하시겠지만 여기다가 아주 중요한 걸 다 때려박아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1, 2, 3, 4 5장 안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아주 바빠요. 특히 4장과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와 다섯 번째 단계 안에 가지고 있는 공력의 80%를 때려부으셔야 독자들이 계속 봅니다. 맞습니다. 뒤쪽에 가시면 7, 8단계 이렇게 나올 텐데 주인공 내면에 있는 그림자 혹은 마지막에 맞서 싸워야 될 최후의 적이 나옵니다만 그 적이나 그림자의 흔적 혹은 복선이 1, 2, 3, 4 5단계에 꼭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매트릭스의 네오 같은 경우는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현실 해리포터의 경우에는 출생의 비밀과 흉터 오비안 스타버가 들어간다는 이런 식으로 다 내면의 그림자를 심어놓기 때문에 바쁘고요. 하여튼 5단계 첫 관문을 통과한다는 게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매트릭스는 아니 이야기 구조만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스레스 홀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빤데기 발음 많이 나와서 한국식으로 하면 스레스 홀드 가디언이라고 그래가지고 관문수호자 관문수호자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게 문제방을 넘어서야 되는데 문제방을 막는 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방을 막는 자가 세야 돼요. 세긴 텐데 최종 버스만큼 세면 안 되고 하지만 충분히 어려워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역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가디언이 이게 재밌는 게 변주가 많이 됩니다. 그 정신적 스승이 관문수호자를 겸하할 때도 있어요. 그럼 또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피어스입니다. 모피어스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매트릭스 세계에서 밖으로 깨어나게 하는 부분이 일장의 끝이거든요. 거기가 관문이고요. 그때 죽을 위기에 잠깐 처하는 연출이 나오는데 그 수호자를 모피어스가 겸하죠. 여기서 그 액션을 한 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공력을 넣어서 액션물의 경우에는 분명히 액션이 나오고 로맨스물의 경우에는 여기서 한 번 실현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연애가 한 번 깨져야 돼요. 아니면 연애가 거의 이루어질 뻔했는데 오해가 생겨서 그러니까요. 선타당해지거나 왼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도대체 쥐가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라고 생각되는 네이버 영화의 그렇게 되는데 점점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담당자에게 원고 시놉시스 보낼 때 끊어서 일단 한 번 보내야 될 부분이 여기예요. 네. 그리고 영화 2시간짜리를 하게 되면 여기가 30분이죠. 30분입니다. 25분에서 30분 사이가 여기고 그게 2000년대 90년대에는 25분 정도로 정확하게 맞췄고 그 이전에는 30분보다 조금 더 길었는데 저는 짧아지죠. 요즘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5분까지 줄어들기도 해요. 스피드 같은 경우는 8분인가 10분으로 줄어요. 되게 변동이 있지만 보통 호흡이 좀 빠르다 이런 경우는 좀 짧아지고요. 그리고 액션물의 경우에 갈수록 호흡이 짧아져요. 맞습니다. 트렌드도 있는 것 같죠. 암튼 얼추 그리고 이제 다시 조금 늘어나는 경향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또 설명해야 될 게 많아지는 최근에 영화들은 설명할 게 점점 설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좀 길어지는 것도 있고요. 지금 갑자기 공민은 PD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거 지금 제가 헐리우드의 영화들로 예시를 드니까 웹툰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잡지 연재가 상당히 인상적인데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우라사나오키아즈 그렇습니다. 우라사나오키아즈 아저씨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 액트1의 플로포인트가 단행본 1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단행본 1권이 끝나는 지점에서 액트1의 플로포인트를 넘어서서 관문을 통과하면서 액트2로 넘어가게 돼요. 그 예시를 직접 보고 싶으시면 20세기 소년 단행본 1권을 보시면 몬스터도 짱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동안 공부할 때 모든 만화의 1권만 열심히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1장 넘기는지 그 이수를 배울 때인데 웹툰으로 치게 되면 요즘의 트렌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웹툰으로 치면 1, 2, 3화 안에 1장을 넘겨라. 중반 3화라는 요즘은 더 빨라졌어요. 1화를 넘기지 말하는 부분도 있어서 1화의 1화의 길이가 늘어난 겁니다. 1화의 길이를 150과 180과 까지 간 이유가 뭐냐면 1화 안에 주인공이 관문수호자를 만나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재 준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1화, 2화니까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힘들죠. 저는 사실 그게 약간 이야기 모든 웹툰이 이야기가 중요한 웹툰이 있고 때로는 소재가 중요한 웹툰이 있잖아요. 보통 1, 2, 3화 모든 걸 보여줘라는 말은 업계에 통용되는 말이긴 한데 전 그게 웹툰이 공짜잖아요. 무료이기 때문에 이게 1, 2, 3화를 본 이후에는 안 봐도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화의 모든 걸 다 보여주려는 경향이 좀 있죠. 저는 약간 다르게 봅니다만 연재물과 극작물의 차이라고 봤어요. 저는 공짜니 아니냐보다는 한 번 앉았을 때 약간 강제로 계속 봐야 되는 현상 어떤 맥락과 끊어져서 나오는 연재물의 맥락이 달라서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오히려 1, 2, 3화 안에서 그걸 보여줘야 공짜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계속 보게 만들 만큼 몰입력이 생기지 않나. 실제 독자들이 특히 웹툰으로 넘어온 이후에 영화는 한 번 보면 끝까지 보잖아요. 지루했다. 혹은 재미없었다. 평을 하는데 웹툰은 평을 하지 못해요. 보다 말았다. 처음에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 봤는데 지금 못 봤다. 혹은 역주행의 말도 생기는 거 보면 웹툰이 갖고 있는 매체의 특성을 생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점에 대해 가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웹툰의 경우에는 보다 말았다가 되게 많아요. 역주행은 약간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 역주행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크플로적인 이야기 말고 매 회가 하나의 완결성을 띠는 일상 등 생활툰 같은 경우가 많다고 느껴지고 하나의 뚜렷한 스토리를 따라가는 이야기 극화의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다 말았다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분량이 많으니까 몰아서 본다도 있지만 1장까지 밀고 나가는 초반이 훌륭해요. 그리고 2, 3장을 빨리 끝내고 다시 또 1, 2장으로 들어가요. 1, 2, 3장이라는 건 반복되거든요. 사실은 1장이 반복된다기보다 2장이 계속 반복이 되죠. 2, 3장이 반복이 되죠. 죄송합니다. 2, 3장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되는데 2, 3장을 반복하는 것에 작가가 실패하거나 다시 2장으로 돌아올 만큼 완결성이 있는 3장을 이전에 못 보여준 경우가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럼 그때 늘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 연재물을 하는 작가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늘어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시간이라는 제한이 없으니까 2장을 계속 늘립니다. 그러니까 2장이 100건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느 시점에서 3장으로 넘어가주고 한 마무리를 짓고 다시 그다음 2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2, 3장으로. 그런데 그거에 실패했을 때 보다 말았어. 약간 추동이 드라이브가 계속 보게 되는 관성이 약해지는 게 아닌가. 작가로서도 사실은 괴로운 부분인데 히트를 쳐서 사람들이 2장을 더 길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할 얘기 없는데 계속 길게 되면 그것도 되게 고역이거든요. 드래곤볼이 탄생했죠. 드래곤볼도 직접 찾아가서 이게 지금 일본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 계속 늘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늘렸다는 얘기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현재 우리가 12단계의 구체적인 각 단계를 소개해드리는 와중에 5단계까지 왔죠. 관문수호자. 이 5단계의 관문수호자의 자세한 예시와 더불어서 이 이후의 장 얘기를 다음 궁극의 플롯에 이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사실 사실 그 1, 2, 3, 4 5단계 5단계까지 하는 게 나머지 이야기를 전부 끌고 가는 힘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6단계부터 12단계까지 말씀을 드릴 때도 꽤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3장 구조가 등장하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존재하는 유명한 작품들을 예시로 꼭 챙겨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그림자인지 혹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신화에서는 죽었다 부활할 수 있지만 현대문에서는 안 되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어떻게 예시로 이 죽음을 우리가 쓰는지를 다 보여드리면서 다음 궁극의 플롯 때도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떠세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궁극의 플롯 수명 연장 프로젝트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솔직히 한 번에 하기 좀 아까워요. 얘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한 번에 다 말씀드려도 아유 뭐 귀찮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긴 해요.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반복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습니다. 라고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지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단계별로 설명을 하는 게 일종의 창작한다고 생각 들으면 완전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그냥 아 이런 게 모든 이야기의 어떤 본질이다. 그런 어떤 공통점이다. 맞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냥 교양처럼. 그게 약간 그렇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볍게 그냥 몸에 익혀놓는 정도로. 저는 무슨 생각 들었냐면 저는 아까 의지의 흔적 말씀하셨는데 저는 스토리라는 거는 스스로 자생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생하는 메시지가 권옥주 작가님의 스토리관이군요. 그렇죠. 저는 멋집니다. 어떤 이야기 어떤 메시지가 그냥 스스로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회자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게 3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멋진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스토리를 각자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원형이 있다라는 거를 사실은 어떻게 내가 저걸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머리 뽀개집니다. 이런 타입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그거는 거의 힘들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내달리고 그러고 나서 다 썼을 때 약간 체크하는 식으로 저는 사용을 하거든요. 지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것이 권옥주 작가님 같은 방식으로 원형을 대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거 분명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뭐 그림자도 나오고 멘토도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오비안 짝퉁이라는 얘기 안 들을 거야. 이런 얘기를 이런 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멘토이기도 하고 또 다른 존재로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응용이 되게 많아요. 그게 새로울 때 사람들이 신선하다 느끼고 재밌다고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너무 빤하다 그러면 클리셰다 그러고 너무 상투적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저는 이 구조가 상당히 논리적으로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분은 여기에 정통하셔서 이걸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 듣고 다 처음 듣는 말 같아요. 저는 심지어 책도 읽었는데 전혀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간단하게 다섯 단계를 다섯 단계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했었는데 좋습니다. 다섯 단계가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액트1에 해당한 부분이고 단행본 1권에 해당한 부분인데 일장에 해당하는 부분 일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1 방 안에서 발바닥을 긁고선 아 지루해 뭐 없을까 하다가 2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한번 돌아다녀보자 3 아니 나가긴 뭘 나가 귀찮아 이불 밖은 위험해 그렇죠 3단계가 이불 밖은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4단계 엄마가 와서 엄마가 방문을 열고 야 방 안에만 있지 말고 제발 밖에 좀 나가라 두부 좀 사와 두부 사와 좋네요. 그래서 다섯 번째 그 엄청난 고역을 문 나오다가 문지방에 발 부딪히고 아 힘들어 고생이 심하다 그래도 일단 나가보자 하고 나가는 게 다 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권력주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원칙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모든 작법이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모든 원칙은 잊혀질 때 발휘된다. 전 이걸 믿거든요. 그 말씀이 상당히 또 근원이죠. 다시 말해서 저는 많이 반복했던 얘기 같지만 원칙과 법칙 중에서 스토리라는 것은 원칙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법칙은 정답이 있는데 원칙은 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칙이 좋은 점은 이해한 사람은 깰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원칙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런 단계니 플로시니 삼장인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한 어떤 작가가 너무 여러 번 봐서 까먹을 정도로 체화되면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느끼는데요. 이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부터 그 단계에 있을 수는 없겠죠. 이걸 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초심자들을 위해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살게 돼서 현지인이 되면 지도가 필요 없죠. 자기만의 길을 걸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는 지도 작성자의 마음으로 오늘도 12단계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5단계까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네. 오늘의 녹음에 대한 간단한 후기들 어떠신지 말씀 들어보고 네. 저는 저 먼저 얘기하면요. 아 필기를 하셨어요? 네. 저는 오늘 되게 유익했습니다. 아 정말요? 유익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까 50점 0점. 그게 이제 우리 애들 갈등 구조로 얘기를 하다가 약간 그런 식의 비유가 재밌었고요. 그런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 사실 이런 원형에 대한 얘기는 그 말하는 사람에 따라 계속 다르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상당히 이종홈 교수님과 김태관 작가님의 이야기 원형에 대한 그 이야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필기까지 하면서 아주 유익했습니다. 진짜 필기 열심히 하셨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도 약간 언급했지만 제가 플록 공부할 때 했던 이제 이거를 12단계를 제가 아는 거에 집어넣고 이런 거를 한 번 더 최근에 봤던 것도 한 번 떠올리면서 대입해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 참 잘 맞아 떨어지는구나. 물론 이제 생략된 것도 있는데 또 그건 또 그거대로 다른 뭔가가 또 채워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 개인 스스로 또 뭔가 이제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두 분 다 어떤 되게 성실한 학생의 마인드랄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을 수도 있네요. 아 근데 유승진 작가님이 고민하신 거는 저도 너무 똑같은 거를 하는데 사실 그 사극을 스토리로 만드는 과정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표를 쫙 놓고 인물의 연표를 놓고 거기서 두 사건을 골라서 플로 포인터로 잡고 그거부터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원칙 원칙을 이해하니까 약간 반감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아닌 게 있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이거를 깨고 싶어해서 안 따라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스토리 관련해서 다른 분들 스토리 보고 상담을 해드리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말을 빠지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법칙을 싫어하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 많이 해요. 원칙은 깨기 위해 배운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게 이해하기 전에 깨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망생들이 깨고 싶어하는 건 법칙이다. 우리는 원칙을 이해해서 법칙을 깨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참고로 이 타이밍에서 사실 안티플롯도 있잖아요. 그렇죠. 논플롯도 있죠. 논플롯도 있고 다만 플롯을 대중들이 더 쉽게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플롯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효과적인 전달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메멘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플롯하고 많이 다른데 그래서 삼장구조하고 적합이 딱 맞습니다. 네. 맞아요. 신기하죠. 펄프 픽션. 심지어 펄프 픽션 같은 경우도 삼장구조의 반복이고 전체도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안티플롯이라 부르기도 하고 멀티플롯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전과 다르다는 점에서 논플롯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딱 이야기 구조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게 같은 게 반복이 되거든요. 라스트 오브 워스 같은 경우는 아예 모든 장을 계절로 구분해서 서머, 펄, 윈터, 스프링 이렇게 가죠. 그게 1, 2, 3, 4장이거든요. 1, 2, 3장이거든요. 여기서 나만 알아들은 것 같아. 맞네. 지금 보니까 다들 뭔 소린가 하는 표정을 지고 계시네요. 아무튼 지금 권옥주 작가님, 유승진 작가님의 소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는 함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형과 틀에 대해 얘기할 때 모든 창작자가 느끼게 되는 반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죠. 네. 저는 아까 50에서 0으로 떨어졌다가 100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일본의 소설가인 아사다 지로였어요. 철도원을 준비를 하시는데 저 그분 작품을 너무 좋아해서 웬만한 그분 책은 다 갖고 있는데 그분의 인생이 딱 50에서 0까지 떨어졌다가 100으로 올라가신 사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시다가 갑자기 집이 폭망해서 0으로 떨어졌는데 그냥 0으로 떨어져서 그냥 그저 그렇게 0으로 지냈던 게 아니라 조폭의 야쿠자 생활을 하세요. 그랬다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글 공부를 하셔서 소설을 쓰시는데 희한하게 이분은 본인의 인생이 이렇게 영웅의 여정과 굉장히 비슷한데 또 작품은 굉장히 잔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그 아사다 지로 소설가의 삶이 딱 떠올랐는데 그래서 이 영웅의 여정이라는 게 삶의 은유라는 점에서 아사다 지로와 같은 이런 삶의 여정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까도 이종봉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통과의례를 항상 지내면서 살아온다. 결혼 입시. 통과의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어떤 원시 민족은 일부러 성인이 되기 위한 성인식을 여성 한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번지점프를 내리게 해서 머리가 땅에 박았을 때 안 죽으면 살아남게 해서 어른이 되게 만든다든지. 엄청 미개하긴. 그게 예전부터 우리가 인류가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웅에서 담고 있는 성장 혹은 몰락의 이런 플롯들이 우리 인생에서 항상 이 통과의례를 잘 넘기고 어떤 어려운 시련 같은 것들을 잘 넘겼을 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혹자들은 거기서 성장이 아닌 몰락을 택할 수도 있겠죠. 죽거나. 그러니까 그런 통과의례 할리에 같은 것에서 죽거나.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은유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홍쌤이 아주 스무스하게 다음화 예고를 해 주셨어요. 작가의 여정이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윤태광 작가님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책의 원제가 뭐죠? 라이터스 전이니까 작가의 여정이죠. 맞죠. 저희는 영웅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다음 공급의 플러스에서 저희는 실제 우리가 겪게 되는 작가의 여정 얘기까지 확대해서 나갈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 주셨죠. 보글러드 책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김태광 작가님. 오늘의 메인 이벤트. 아. 네. 역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아니요. 아니요. 재밌습니다. 근데 슬픈 음악 들어갈 타이밍이 너무 적었어요. 저도 지금 뭔가 개그를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만. 그 홍란지 못이 계속 웃어주고 있어서. 이게 문제야 이게. 상큼 짓으시니까. 네. 뭔가. 저는 매우 즐거웠고요. 저도 웃어주시니까 감사하죠. 아니 너무 듣는 게 즐겁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메모하시면서 들으실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리액션 하기도 좀 조심스러웠어요. 네. 그러셨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12단계 얘기를 언젠가 꼭 이 팟캐스트에서 하고 싶었는데 오늘 그 첫 문을 열어서 굉장히 의미 있었고요. 김태광 작가님과 즐겁게 대화 나누듯이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이달의 콘텐츠 없습니다. 네. 이 계신 분들이 지금 피를 토하고 있어가지고 빨리 뭘 먹이로 가야겠어요. 다음 공개 플롯에서부터는 저희들의 근황과 이달의 콘텐츠를 합쳐서 진행을 할까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차피 상어 가족입니다. 하여간 이게 복부스로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이달의 콘텐츠 좀 즐겨오시고요. 김태광 작가님도. 이쯤에서 저희 오늘 영웅의 여정 캔벨가 보글러의 원형 플롯과 12단계 3편을 마무리할 때 합니다. 평화번호 산업대학교가 진행하는 작가들의 파키스틱 웹툰스쿨의 작곡 방송, 궁극의 플롯. 농구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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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3편을 마무리할 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주자 매종병이었습니다. 은혁주였습니다. 유승진이었습니다. 네. 홍란주였습니다. 네. 김태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